국내 최대 청음샵 쉐라자드에서는 이어폰 헤드폰뿐만 아니라 다양한 음향 기기들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매장에 방문하신 적이 있다면 청음 테이블에서 이런 제품들을 보셨을 텐데요. 이어폰 헤드폰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DAC 앰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 매장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DAC 앰프와 별도 청음 공간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매장 내 기다란 청음 테이블과 테이블 뒤편에는 프라이빗한 청음룸이 있는데요. 이곳이 바로 쉐라자드 DAC 앰프 존입니다. IFI 오디오, 젤라이저, 코드 일렉트로닉스, 우오디오, 퀘스타일, AU&E 등 다양한 오디오 브랜드 제품들이 배치되어 있으며 최대가 간편한 포터블 제품과 상시 거치하여 사용하는 제품들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DAC는 소리를 더욱 깊고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며 앰프는 소리에 힘을 불어넣고 안정감 있는 재생에 큰 역할을 합니다. 사용된 DAC 칩셋이나 앰프의 증폭 방식 등의 차이 브랜드 고유의 음색적인 특징 때문에 연결된 제품마다 모두 다른 결과물이 나옵니다. 이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요. 쉐라자드 매장의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마음껏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DAC 앰프는 여러분의 스마트폰이나 플레이어를 직접 연결해서 테스트 가능하며 매장에 준비되어 있는 청음용 DAP를 연결하여 테스트하실 수도 있습니다. 비치된 노트북에는 고음질 음악 감상이 가능한 룬, 타이달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음원을 따로 준비하지 못하셨더라도 문제없이 테스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DAC 앰프는 매장 내 청음용 이어폰 헤드폰을 연결해서 함께 청음을 하거나 가지고 계신 제품이 있다면 직접 매칭해 보실 수도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DAC 앰프 청음 시 주의사항 한 가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매장 내 청음용 제품들은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제품이니 DAC 앰프 사용 전후에 볼륨을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볼륨이 크게 높여져 있는 상태에서 이어폰 헤드폰을 연결하고 음악을 재생하게 되면 순간 아주 큰 소리가 출력되면서 여러분의 귀와 제품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 주의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청음 시 직접 케이블이나 설정을 바꾸시기 보다는 매장 MD분들을 불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샤라자드 DAC 앰프 공간에 대해 알아봤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